오늘 라디오 보시면 아홉선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트와이스와 함께 하겠습니다. 트와이스 1위 한 거 정말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했는지. 기사에 벌써 4관왕 달성이라고 떴습니다. 4관왕 굉장히 빠른 시기에 된 게 아닌가. 그죠? 수상소감은 어떻게 잘 얘기했어요? 혹시 얘기 좀 서운한 거 있으면 특별히 좀 고마웠던 거 빠진 분이 있다던가 아 나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분 계세요? 있을까요? 아 저희 선생님들 얘기를 하셔서 지효씨 카메라 보시고 나중에 영상 보는 아들 보시고 남겨주세요. 얘기 못한 분. 우선은 남영쌤, 혜영쌤, 희소 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은쌤 아영쌤 아영쌤 아 죄송해요. 너무 정신이 없네요. 너무 좋아서. 향찬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진짜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외국인 멤버들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본 팬들한테 일본말로 좀 남겨주세요. 네. 뭐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우리 쯔위도 중국어로 카메라 보시고 중국말로 남겨주세요.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너무 감사합니다. 일본의 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의 팬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팬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상하 씨도 남겨주세요.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직도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직도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직도 많이 계신 부모님이나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.. ... ... ... ... . 활동이 일본어는 뭔가요. . . 한국말 하는 것만 제가 듣다가 일본어로 하니까 무지 빠르네요 진짜 빠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쯔위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支持 우리와 다愛 우리의 모든粉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또 봐주셨으면 그리고 같이 열심히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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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족들 항상 항상 응원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우리 한국 멤버들은 혹시 부족한 분들 다 얘기했어요? 아까 선생님하고 다 남겼어요? 네. 그리고 저희 좋은 곡 주신 블랙아이드 플스님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곡도 좋았고 9분이 너무 소화를 잘해주셨고 SNL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. 사실 이런 분장적으로 다 한 게 아니니까 멤버들이 이런 거 좀 하고 싶다. 아니면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. 이런 거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분장 특별한 거 있는 분들 어필해주세요. 저희가 근데 제일 나가고 싶었다고 했던 예능이 SNL이었어요. 그래서 딱 SNL를 나가게 돼서 그건 너무 좋았어요. 아니 무한도전 또 나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무한도전은 누구하고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만약에 무한도전. 유재석씨하고 엑소하고 한 거 아시죠? 네. 많은 승킹이라고. 만약에 여기 우리 트와이스랑 무대를 선다면 누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? 무도 멤버 중에서. 오오오오. 귀여운 얘기가 뭔가. 아니 멤버가. 너무 무도 멤버. 아 Endgame. 아. 되게 어려운데. 네. 양세영 선배님. 아 양세영 선배님. 왜요? 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왜요? 원래 되게 팬이었는데 재미있으시고 너무 귀여우시잖아요. 뭔가 저희랑 하면 되게 귀여운 거 잘하실 것 같아요. 티디라고 잘하실 것 같아요. 맞아. 박명수씨 하는 것보다는 그죠? 채영씨가 또 개인적인 팬심으로 볼 수도 있고 킬링포인트 안무가 다섯 개가 됐었어요. 네. 이거 티티 하고 너무해. 너무해. 내 맘 모르고 이걸 아 이게 있었군요. 또 네 번째는 아 맞아요. 탕 이렇게 해서 다섯 개. 그리고 또 메들리로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메들리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제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베이베 베이베 티티 너무해 너무해 빵 와 이 다섯 개를 딱 붙이니까 너무 예쁜데요? 감사드립니다.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릴 거예요. 멤버들이 여러분의 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멤버 개인에게 하고 싶은 궁금증이나 응원액을 올려주세요. stereo 네 Và이